문 열었게 터렐 시속해 아니 니 맘대로 해버리면 어떡해 존 빨리 가야 돼 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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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하지 잠깐만 내가 꿈을 꿨어? 아니 꼈어 이거 아니 이거 뭐야 절로 가면 안되나? 아니 내가 들어가서 해결할게 요올 얘 갔다 시민이야 나 F 눌렀는데? 나 F 눌렀는 중 아래 클리어 감방 확인 중 왜 무슨 일이야 존 저기 화장실 있어 젠장 릭 조심해 거기 문 바로 왼쪽에 왼쪽 왼쪽 문 왼쪽 그 안에 아래 해주도 어우 ㅆ.. 야 이거 바로 소리 했는데 안되네? 여기까지 클리어 오케이 조심하고 어 나왔다 나왔다 오케이 어 겨우 따라잡았네 아줌마 어 뭐야 내가 먼저 쏘는데? 젠장 조심해 존 위 위 위 아 진짜 타임이 기가 막히게 나오네 진짜 아니 이거 샷건 별로인거 같애 오케이 변기 4개 클리어 여기도 클리어 복도 클리어 어 얘도 총 들고 있었네 저기 총 들고있다 쟤 확인 왜 왜 왜 쏴 아니 그냥 쏘는게 나 어 다왔다 자 온다 아니야 야 저 뒤에 총 들고 있어 아니 뒤에 총 들고 아니 뒤에 총 들고 있다니까 이거 문도 때려서 깨뿔 수 있나 페이저 씨 아니 이거 개 아 야 나 총 바꿀래 아 바꾼다고? 어 왜 샷건 쉬운데 아냐아냐아냐 아 그래? 나는 그냥 MP5 할래 아 으어어어어어어어 저 쟤 쟤... 어 좀 패턴 바뀌었어 쟤네들이 이제 나와 와 뒤따라 안되겠다 이거 어? 아니 아지매씨 총질 개잘하는데? 오케이 여기까지 클리어 형이 총쏘면은 그냥 나도 총들어 아이 나 진짜 오케이 천천히 가보자고 부터 떼고 들어와서 중헌만 쓰려고 하지마 나이스 오 원샷 원킬 자건이지 좋았어 존 아 물론이제 렉 오케이 아 심안 일단 이렇게 하고 M4 신규로 해주고 사실 저거 빼고 아아 포프 나와라 포프 아 잠깐만 아직 아직 나 중갑 끼고 있어 중갑 세라핀 세라믹판으로 튼 된 튼튼한 방어구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총싸움에서도 목숨을 구해주도록 설계 나이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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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클리어 아 음? 예 맵이 너무 너무cion서 각자 도생해야 돼 우선은 존 x 3 넓 communaut 잘하고 쏘올이 개자네 어? 어? 맞이해주자고 여기 안갔네 우와 저거 때문에 살았어 재력회복하고 어? 증거 빠진건 없어 내 쪽에선 나이스 아래도 하나 더 있다 여기 어떻게 할까? 내가 저 반대편으로 갈까? 어떻게 할래? 나 우선은 여기 한번 확인해볼게 내가 위쪽 갈게 그러면 나도 샷권으로 접착하게 세트로 터뜨려주지 아아 죽었어? 어 아 하필 접착폭이야 쓰고나서 애가 나왔어 어딨어? 저 위쪽 위쪽에 있는 기숙사같은 곳 방 방들 있는 곳 있을거야 이제 어 어? 아니 등 뒤에 눈달렸어? 4필 디디네 존 거긴 어때? 여긴 우선 할만해 근데 방문 두개 열어야 돼 같이 가자 존 아니 이 새끼 뭔데 달리기가 이렇게 오케이 어 나이스 아 죽었다 좋았어 존 너의 짭 오케이 오케이 레이가 두 명이었어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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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무슨 이유로 할로와 사나부 완벽하게 하보이 사이 어 서울을 봐 잘 들어 내가 필요한 서류는 네 이름이 적혀있는 주문서뿐이야 그리고 막 여기서 하나 발견했지 뭐 말아가 주문이라니 뭔가 실수한거겠지 잘 들어봐 나 난 경찰과 우리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구축된 줄 알았어 콜롬비아 마피아들이 이래서 손 떼 그러면 우리는 우리 다른대로 장비를 배송할게 장비? 무슨 말을 하는거야 그러니까 장비를 어 리 저는 머리 위로 봐 저거 레이저 포인트잖아 뭐라고? 에? 제발 제발 날 죽이지 말아줘 민족이 지팡이는 어디로 간거야 경찰은 좋은 사람들이야 마..마..마..맞지? 바닥에 엎드려 당지 오 고맙게 도전 고맙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